그럼 어떨 때는 화나갖고 굶기고 싶고 절대 안 돼. 배고프면 다 먹을 거 많이 운다고 하면 돼요.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를 미워해 누굴까요 아 삼형제 삼형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. 저희 집 가족이 외식하러 가면요 저희 집 식구도 많고 엄마가 연예인이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엄청 반겨주시거든요. 근데 딱 5분만 지나면 저희를 미워하세요. 아니 왜 미워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사남매가 떠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.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반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지난번에 제가 떡갈비집에 갔는데요 메추리알 장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. 아주머니께서 결국엔 사벌에 담아주셨어요. 하나씩 하나 봐요. 아니에요 해찬이가 웃어서 그래요.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 뭐 먹는 거 구경하고 다녀서 그래요. 지금 화장실 100분 가서 그래야 돼요. 야 아니 100분 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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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다. 식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. 메추리알 계속 달라는 거 하고 식당 100분 가는 거 하고 다른 사람 화장실 가야 되는데.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일단 음식점을 가면은 더 이상 거기는 음식점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집 분위기 뭐 이런 식당은 가본 적이 거의 없고 일단은 손님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놀이방에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고요. 아까 이제 가경이네도 음식이 두 편으로 나뉜다 그랬죠 입맛이. 저희는 애 넷이 다 달라요. 그치. 그치. 엄마 불쌍해. 맞추 힘들겠다. 어떻게 해요. 엠화는 이극적원 다 하니까 진짜 힘들겠다. 그걸 안 해. 그게 힘들어. 지훈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. 저는 설렁탕 추어탕 삼계탕. 탕을 좋아해요. 국물 맛이 끝내주는 탕을 좋아해요. 탕탕탕. 저도 감자탕은 빼고요. 저는요 초밥을 좋아해요. 왜냐하면 초밥은 좀 부드러워서 짭짤하면서요. 입 안에서 살살 녹거든요. 초밥 그릇이 쭉쭉쭉 쌓이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. 입 먹었지 않아요. 김밥이랑 피자요. 김밥이랑 피자. 김밥이랑 피자. 김밥이랑 피자. 정말 외식 한 번 하러 나가면 메뉴 먼저 정하기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요. 뭘 먹어야 될지.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션 씨랑 정혜영 씨 부부가 애들이랑 다 와 있더라고요. 그쪽도 많잖아 애들. 그쪽 넷이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. 아빠랑 아들이랑 먼저 먹고 다 나가요. 그러면 엄마 정혜영 씨 혼자서 애들 남은 걸 다 모아 모아서 마지막에 그걸 먹고 나가는데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혜영 씨도 얼마나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을까.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지금까지 결혼해서 제 거를 따로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.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산다. 그러니까 제가 절 크라고. 제 생각에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는 우선 저희들을 TV를 틀어줘서 관심을 끈 다음에 물을 닫아놓고 그냥 둘이 같이 가면 그러면서 TV 실컷 보고 엄마가 나중에 돌아서 TV 끈 다음에 놀라고 하면 이게 더 좋을 거 같아요. 그래. 이게 강도가 경찰한테 전해서 나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나 잡으려면 뒷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. 뭐 못 갖다 뭐 따로 시켜본 게 뭐 있어. 눈물을 흘리시면서 따로 시켜본 게 뭐 있어. 서집힐 것 같아요. 서집힐 것 같아요. 사진왕 계산왕. 어? 리원님. 우리 엄마는 엄마가 계산왕이라는 거죠? 아니요. 사진왕이고요. 우리 아빠는 계산왕이에요. 어? 그래요? 아주 좋은 거야. 왜 우리 엄마가 사진왕이냐면요. 우리 엄마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사진왕이고요. 우리 아빠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계산왕이에요.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. 어? 왜 이상한 거 같아요? 두 분이 제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는데요. 제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잠깐 사진부터 하고요. 먹던 거 다시 내려놔 그러셨어요. 먹으려고 하면 잠깐 내려놔 그 사진부터 찍고. 제가 맛집이랑 미식가인 거 같아요. 저희 집이. 그래서 맛집이랑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찍어서 이렇게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니까 저는 나름 정보 공유도 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배가 고픈 아이한테 잠깐만 이러고 사진을 막 찍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네요. 그렇죠. 아 그거. 알았어. 이제 뭐 한 열 장 찍을 거 다섯 장만 찍을게. 아 지금 찍겠다는 거군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맞춰주려고 딱 갖다 놓으면 야 찍어 빨리 찍어. 그리고 기다려요. 짜증은 나지만. 진짜 빨리 찍어야 돼요. 한 번.